한다진 씨, 우리 오빠 아프게 하지 마요, 알았죠? 네,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 건데요. 자신감 하나는 최고네요. 그럼. 여기 회사예요. 저 이것만. 감사합니다. 저희 매장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구경하세요. 선물할 건데요. 파일럿입니다. 이 제품이 적당할 것 같은데 커플형입니다. 뭐지? 그거 수갑이다. 내가 풀어질 때까지 절대 못 풀 거다. 수갑. 절대 안 끊어지겠네.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십니까? 강팔봉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감격스럽고 뜻깊은 날입니다. 미녀 가수 양마리 양이 세계 최초로 단독 콘서트를 하는 날입니다. 릴렉스.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 하시던 대로.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양마리 파이팅. 그럼 지금부터 동남아 수뇌 공연을 막 마치고 돌아온 동남아 수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고 싶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싶은 미녀 가수 양마리 씨의 최고의 히트곡 갈비뼈 사랑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genug이 깊이 깊은 이유는 국수 창백아 수뇌 공연을 우린 국수 창백아 수뇌 공연을 주게 계속 혜택을 주고 정신의 딸 빗겨 나를 만들고 잘한다. 준비해 노래를 불러요 당신의 발견 태연한 순정 나는 당신의 마던나